3단계 탄압작전의 첫번째는 고욕과 학대를 통한 탄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것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기되어 다른 나라를 섬기겠고 그 나라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노예가 되어 건축하는 일에 동원됩니다. 현대에도 가끔 커다란 공사를 하다가 인명피해가 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죠. 모든 안전을 점검하고도 그러한데 고대의 공사 현장은 그야말로 안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에 가보면 이러한 건축물들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장비로도 어떻게 그러한 대규모 공사를 했었는지 불가사의한 건축을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해서 했다는 것이 기이할 뿐입니다. 이 탄압의 결과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국사람들의 반응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계획의 승리입니다. 애국인들은 더욱 엄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여 지옥과 같은 고통의 생활을 강요합니다. 북한의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시기에 아사한 숫자가 33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다른 형태의 이러한 고난의 행군을 강요받은 것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죽지 못해 사는 일상의 반복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탄압이었고요. 바로왕이 이제 두 번째 탄압 정책으로 강도를 높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의 영웅 용감한 여인 둘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시뿌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입니다. 이들의 직업은 산파입니다. 지금 현대 16세기까지만 해도 여성이 해산하는 곳에 남성이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여성들의 전문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산파였습니다. 이 둘만이 애구방이 유일하게 부른 산파들인지 아니면 이 둘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긴 유일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둘을 산파 조합, 당시에 그 밑에 많은 산파들이 있는 일종의 길드의 우두머리로 바로왕이 불렀을 것이라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은 정확하게 원어를 반영하면 히브리 여인들에게 산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들인지 이집트 여인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름이 샘얼을 반영하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왕은 이 두 산파를 고용하여 그들에게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애국왕의 명령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두의 주에 대한 도전이요. 생명의 탄생이라는 가장 기쁘고 신비스러운 순간에 저지르는 창조원리에 역행하는 악행인 것입니다. 살인입니다. 산파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느냐 그리고 창조주의 원리를 어기느냐 아니면 창조주의 원리를 따르고 목숨을 퍼리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을 실행함에 있어 애국왕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산파들의 도덕기준과 위계질서는 분명했습니다. 이들은 망설임 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두 여인들은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여겨졌으며 또한 신의 위치에 있었던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인간신 애국왕의 명령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출혈국기 저자는 애국왕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바로가 누구냐를 밝히는 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자의 의도가 아닙니다. 저자는 바로왕보다도 이 두 여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바로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살리는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질서였습니다. 생명을 살려라는 것입니다. 화가 난 애국왕이 이들을 힐문합니다. 어째서 이같이 남자아기들을 살렸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지어만 바로왕 앞에 사시나무 떨듯 이들도 떨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라고 답합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은근히 히브리 여인과 애국 여인을 비교하며 히브리 여인의 우세함을 나타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리석게 들리지만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게 만드는 이 지혜로운 대답은 결국 지혜롭게 하자고 부르짖었던 어리석은 애국의 절대 권력자를 무력하게 하는 데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머 그들이 거짓말했네? 그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대답은 자신들의 목숨을 구명하며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지혜로운 방편인 것입니다. 실제 거짓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들의 말은 사실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히브리 여인들의 생산력을 높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믿음의 히브리 산파들의 합작품 멋지지 않습니까? 바로의 케이오이며 히브리 산파들의 승입니다. 시뿌라와 부하의 용감한 행동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잘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선생님에게 새학기에 아이들을 맡기면서 뭐라 그러죠? 좀 잘 봐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이 산파들을 잘 봐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잘 봐주시는지 아시겠죠? 둘째 이들 덕분에 백성들이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출애국기 1장에 세 번씩 반복하여 언급되므로 바로의 탄압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강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애구방의 음모가 역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없이 진행해 나가고 계심을 보여주면서 그 도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두 산파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미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이들의 아마 지기도 더 올라가고 더 잘 살게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애구방의 세 번째 단계의 탄압은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다른 두 명의 용감한 여인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배우시겠습니다.